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매일 3만 명을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2만 초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잠정 중단시키는 특별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실직 위기에 있는 미국인들을 구하겠다는 명분인데 당장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을 중단시키기 위한 특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자국민들의 실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다소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 행정명령 발효 이후 대처 방안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제외공간에서 진행되던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고 이민서비스국도 영주권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 행정명령은 기존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과 동시 신규 이민자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특별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영주권 신청과 비자 발급에 대한 모든 절차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했던 것과 같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이주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현재 해외 공간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3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미국을 봉쇄하려는 광범위한 목적이 숨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의 책임을 엉뚱한 이민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영주권 발급이나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특별 행정명령이 이르면 수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적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내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